세계백화 코너 이번 시간은 가봉 3부로 가봉의 문화와 유명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봉은 21세기의 문해력이 전파되기 전까지 주로 무전 전통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민속과 신화가 존재하며 만담꾼들은 팡족의 전통악기 은베트와 느제비족의 잉왈라 같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봉에는 팡족의 응골탕과 코타족의 유물을 지키는 수호 조각상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탈들이 존재하며 각 부족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탈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탈은 결혼, 탄생, 장례와 같은 의식에서 사용되며 전통주의자들은 진귀한 지역 나무에 귀중한 재료들로 탈을 만듭니다. 가봉에는 다수의 음악 장르가 존재하는데 아프리카 주변 국가들로부터 룸바, 마코사, 스쿠스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락과 힙합 또한 가봉에서 많은 이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민속악기로는 오발라, 응곤비, 발라폰, 드럼 등이 있습니다. 가봉의 미디어는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rtg를 통해 프랑스와 토착 언어들로 방송됩니다. 근대화가 되며 컬러 텔레비전 방송은 일부 도시들에만 도입되어 왔으며 1981년에 사업 라디오 방송국인 에이프리카 넘버원이 운영을 시작했고 이 방송국에는 프랑스와 가봉정부 그리고 유럽의 민간 미디어들이 참여했습니다. 2004년에 정부는 2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또 다른 7개 방송국은 민간이 소유했으며 2개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과 4개의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운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구 1000명당 약 20여명의 개인용 컴퓨터가 있었고 비슷한 비율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가봉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는 이러한 권리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기 간행물들은 적극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며 해외 출판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봉의 요리는 장기간 프랑스 요리의 뚜렷한 영향을 받아 널리 보급되고 있어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프랑스 전문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카사바, 쌀, 얌 같은 주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육류 재료들로는 가금류와 어류, 그리고 영양, 멧돼지, 운승이 같은 야생동물 고기들이 있으며 가봉인들이 즐기는 과일로는 바나나, 파파야, 고아바, 망고, 파인애플, 코코넛 등이 있습니다. 가봉의 국민 요리인 프렛 얌 베는 한입 크기의 닭고기를 소스에 찍어먹는 요리로 이 소스는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기름 야자 씨앗을 감싸고 있는 잘 익은 붉은 열매로 만듭니다. 닭고기 조각은 양파, 토마토, 오크라, 마늘, 고추 등으로 맛을 내며 모든 재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얌 베 소스에 고기를 넣고 약한 불로 끓인 후 밥과 곁들여 먹습니다. 가봉의 달콤한 디저트인 차크리는 쿠스쿠스, 우유, 요거트, 사워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아프리카 지역의 식사 마지막 단계에 제공되는 편으로 단맛을 더하기 위해 파인애플 덩어리를 넣은 다음 계피로 장식하는 요리입니다. 가봉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은 2022년 공식적으로 가봉 국가대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가봉 축구 국가대표팀은 1962년부터 창설되었는데 피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은 없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8회 출전하였고 23세 이하 축구팀은 2011년 CAF U23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가봉은 적도 기니와 함께 2012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공동 주최했으며 2017년에는 단독으로 대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농구 종목에서는 표범이라는 별칭을 가진 가봉 농구 국가대표팀이 아프리카 국제대회인 에이프로 베스킷 2015에서 8위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가봉은 1972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학예올림픽에 참가하였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 안소니 오바메는 런던에서 개최된 2012년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가봉에는 레저낚시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가봉은 대서양 타폰이라는 어종을 잡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봉은 교육 시스템은 두 개 부처에 의해 운영되는데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관리하는 교육부와 대학, 고등교육, 전문학교들을 관리하는 고등교육혁신기술부가 있습니다. 교육법에 따라 6세부터 16세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의무교육 이전 나이대는 어린이집 혹은 타가소에 다니게 됩니다. 6세가 되면 6학년으로 구성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총 7학년으로 구성된 중등학교에 다니면서 19세가 되면 중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공학 혹은 경제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2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문외율은 약 80%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프랑스어, 수학, 역사, 지리, 공민학, 과학, 체육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프랑스어와 수학이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기관 중 약 95%가 리브르빌, 포르장티, 프랑스빌, 오엠 같은 가봉의 주요 도시들에 있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가봉정부는 1960년대부터 교육을 장례하기 위해 목표 점수를 통과하고 점수를 유지하면 3개월마다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 가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학생들은 무료 버스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봉 교육에 대한 최근 통계는 거의 없는데 대다수의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중퇴하거나 혹은 진학하는 학생 수는 훨씬 적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재장이 뒷받침되지 못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수개월간 밀려받지 못하여 파업을 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대규모 교사 파업으로 인해 학교 시스템 전체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가봉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라 하면 단연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황희찬과 함께 뛰고 있는 울부어미튼 원더러스 소속의 마리오 레미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리브루빌 태생의 마리오 레미나는 프랑스 팀 FC 로리안 루스팀 출신으로 바르세유에서 뛰다가 2015년에 이탈리아 팀 유벤투스에 입단하였고 2017년에는 잉글랜드 팀 사우스 엠튼에 입단 2019년에는 터키 클럽 갈라타 사라이로 임대되었습니다. 이후 잉글랜드 플럼으로 임대된 후에는 2021년에 프랑스 클럽 니스에 입단하였고 2023년 1월 울부어미튼 원더러스와 계약하며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와 가봉 이중국적을 소지한 레미나는 청소년 국가대표 시절 폴 포그바와 함께 미래의 프랑스 대표팀 중원을 책임질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본인은 가봉 국가대표팀에서 뛰기를 희망하였고 2017년 자국에서 열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된 그는 아쉽게도 개막전 기니비사우전 출전에서 허리 부상을 당해 잔여 경기는 뛰지 못했습니다. 마리오 레미나 또한 다른 아프리카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운동능력과 넓은 활동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넓게 움직이면서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태는 하드워커 유형의 미드필더입니다. 또한 공을 부드럽게 다루는 플레이로 중원에서 드리블로 공을 지켜내거나 롱볼을 통한 빌드업 전개도 가능하지만 기복이 심해 경기력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존재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오 레미나는 2022년 1월 코로나19 심장 합격증으로 인해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며 2023년 현재는 룰고엠튼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봉에서 유명한 또 다른 인물로는 미국 NBA 하브리그 격인 G리그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 실바가 있습니다. 1996년 가봉에서 태어난 실바의 집안은 아버지가 가봉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선수 출신으로서 크리스 실바가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10대 때부터 미국으로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2년 9월 실바는 15세가 되던 해 뉴저지에 있는 로젤 카톨릭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용어도 할 줄 몰랐고 조직적인 농구 경험도 없었던 크리스 실바였지만 코치에게 자신은 NBA에 갈 것이라 다짐하며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분량의 러닝과 운동, 슛 연습을 소화해냈습니다. 처음 로젤 카톨릭 농구팀에 합류했을 때 실바는 경기 규칙도 잘 몰랐지만 팀워크에 도움을 주며 농구팀은 뉴저지주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바는 세튼홀과 로드 아일랜드와 같은 대학 농구에 관심을 끌었고 결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게임콕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7년 실바는 게임콕스 팀에서 37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팀은 파이널4에 진출하였고 2018년 실바는 SEC 올해 공동수비 선수상을 수상 퍼스트팀 올 SEC에 선정되며 올 디펜시브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 마이애미 히트와 계약을 맺은 클리스 실바는 첫 해에는 후보 선수로서 많은 경기를 출전하였으나 이후 출전 기회가 적어지면서 세크라멘트와 미네소타 등 팀을 여러 차례 옮기다가 2023년 기준 NBA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비록 클리스 실바는 NBA에서 자리를 잡는 데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봉 출신의 축구선수 오바메양과 친분이 두터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재생 목록 3개의 각 코너 가봉 3부 문화와 인물 파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